안녕하세요 전날 과음했는데 일어나자마자 토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말해 말하는 소나예요 오케이 강타 하나 들고 아스라느님께서 열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노노 룸페 있는 만큼 만들 수 있음 룸페 있는 만큼 만들 수 있어 보자 일단 벤이니까 이블린 벤 해줘 정글로 이블린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보자 보이루 보결면 벤이구나 저 소라카 못하는데 탑소라카 할게요 사피가 탑 갈래? 탑소라카야? 실화야? 탑소라카 실화냐? 어? 우리 가족 쿵 아니냐? 어? 그냥 제가 탑 갈게 오케이 규형님이 탑 좋아 좋아 이런 미딘 컹스 할 뻔했네 좋아 아이고 보이루님께서 하하하하 보이루님께서 별봉선 100개로 통큰팬클럽 가입을 야 감사합니다 보이루님께서 또 보겸이형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이 BJ도 보겸이형 좋아하나? 하시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저 보겸이형과 저는 가족쿠죠 감사합니다 별봉선 100개의 선물 통큰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픽을 해야 되는데요 우디르 갑니다 이번 시즌에 우디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두루로 갑니다 갑니다 아냐아냐아냐 이거 욱해서 가는거 아니야 아 욱해서 가는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우디를 하는거야 좋아 어 이거 우디르한테 잘 어울리게 생겼는데? 일시적 이동속도 대폭 증가하며 어 뭐 장화의 사용 효과 추가시? 장화의 포식자 사용을 불과합니다 오오오 이동속도가 45%? 오오오 개쩌는데? 어둠의 수확 챔피언 대형 미니언 대형 몬스터 처치시 영혼의 점수 생성 추가 적응용 피해 착취? 착취 어디있는지 몰라 이게 좋겠는데? 피해의 맛 시야수집 어 시간이 없어? 그럼 이거 가면 되지 그러면 우드루 아니다 해달라고? 알았어 우드루 아니다 해줄게 근데 정글 우드루는 좀 아님 그러면 AD AD 이거 가야겠다 좋았어 간다 콕콕콕 우드루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정글 저거보다 노란색이 더 좋을 아스라이님께서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구톰스님이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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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 머리털링께서 나도 함께 먹으면 안되냐며 아이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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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기업살 굽는데로 오세요 아 정확한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어내는 거거든요 마지막 머리털링 별명성 100개로 톰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입새 누구 얘기야 아 또 그래 그래 빠삐형님 없을 때는 또 이래도 되지만 빠삐형님 계실 때는 빠삐형님 얘기하지 말자 우리 아시겠죠 아이고 빠삐형님 또 진짜 쿨하시지만 또 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마지막 머리털링께서 별명성 100개로 톰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나랑 이렇게 같이 팔짱 끼고 가다가 여자친구가 오빠 너무 추워 그러면은 근데 마침 내 내 옷들에 주머니가 없어 그러면 주머니에 손 못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내 내 신체 부위 중에 발바닥이 제일 따뜻한데 발바닥에 손을 대게 해줘야 되나? 이게 개륙이네 여자친구가 추워하니까 따뜻하게 해줘야겠는데 발바닥이 제일 차가운데 발바닥이 제일 뜨거운데 발바닥을 만지게 하기에는 여자친구가 약간 불쾌해할 수 있고 애매하네 이게 재밌다 재밌었는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은 저 발에 무좀 없어요 저 발에 무좀 없습니다 저 발에 무좀 없습니다 우디르 우디르 오 아 잠깐만 이거 아이템만 봐야겠다 스킬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턱포랑 Q Q Q선만 아잇 유선만 가만히 가만히 오케이 개 됐어 간다 곰곰 저는 우디르가 아닙니다 저는 곰입니다 저는 곰도 아닙니다 저는 호랑이입니다 미니언들이 섭선되었습니다. 좋아! 어우 바쁘게 돌아다니는거 봐 우리가 쉴때 소라카는 일한다 아이 대작에 아이 또 어디갔어요 아우 안절부절 못해 지금 걱정돼가지고 역시 소라카야 이거 봐 어떡하지? 저기 와 안절부절 못하죠 어? 걱정되셔가지고 뭐야 30초에 나오네? 엉엉 엉 엉 엉 아니 야 힐 안올렸어 아 띠 아 띠 힐 안올렸어 아 띠 힐 올려야되는데 아 나 피 너무 많이 달았어 이거 원래 꼬리가 이만해? 레드한테 꼬리가 잘렸나? 꼬리가 왜 이만하냐? 엉 어 이게 주무는 펼도 있어가지고 좋아요 칠려고 할때 변신하고 그렇지 다시 이거 할때 두부만 깨졌으니까 변신하고 그렇지 칠려고 할때 변신하고 그렇지 주무는 별 딱 하고 좋았어 이런식으로 이거 먹고 이제 가자 이거 먹고 딱 이거부터 변신해 안달아야 되니까 엉 엉 엉 엉 딱 혀 내밀때 변신해 엉 엉 한방 때리면 딱 변신해 바로 엉 엉 엉 혀 내밀때 변신해 엉 엉 엉 좋았어 이 하나 올리고 간다 빨리 달려 빨리 달리는 사람이 바위개를 접수한다 바위개 멈춰 좋았어 내꺼야 이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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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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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헝, 와드를 심어놓자. 좋았어. 어, 세조 아니다. 아, 이거 못 본다. 어, 엇갈린다. 아하하, 봤다. 아, 띠. 아, 띠 봤어. 헝, 이거 먹어 먹어. 눈치 없는 우디르, 그냥 먹어. 헝, 나 우디르 아니다. 나 골렘 친구다.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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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이거 분명히 탁 갱 간다. 탁 역갱 본다. 헝, 헝, 아하하, 다 먹었다. 헝, 헝, 빨라진다.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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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빠르다. 동물적인 속도. 베인도 나를 아무리 굴러도 나이가 안 보일걸. 헝, 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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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하하하, 트름이 나올 정도다. 좋아. 딱, 블루가 있을 때, 블루가 있을 때 이거 활용해가지고 모든 정글로, 정글로 다 해야 돼. 수상, 호디르, 헝, 헝, 거북이,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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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헝, 헝, 헝. 베어, 앙,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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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 좋아. 간다. 어, 짱 재밌다. 동물원에서 탈, 탈승 알바하는 느낌이야. 짱 재밌어. 짱 재밌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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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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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괄아악. 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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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괄악. 괄약, 괄악. 괄악.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자. 잠깐만. 파란색인가? 좋아 파란색 와 돈 짱 많아 이거 두개 샀다 간다 빨리 가야지 참 곰돌이 변신 간다 꼼돌이 꼬리 귀여운거 봐 꼬리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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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쌌는데 미쳐 엉덩이에 잔존하게 된 똥 같다 그런 느낌이야 간다 신발 안 사요 안 사 와 진짜 빠르다 왜이렇게 빠르지? 마나 아껴야 돼 미쳤어 탑갱 가주라고 왜 탑 안 힘든데 왜 탑갱을 왜가 이거 이렇게 돼있는데 라인이 너무 밀려있어 이거 굉장히 여러분 5레벨의 드래곤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정글러가 일단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5레벨의 이거 먹을 수 있는 정글러가 일단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우딜입니다 여러분들 5레벨의 정글 이것도 안 나왔는데 템도 안 나왔는데 아 야 이거 빠져라 날 바쁘다 와 와 그냥 잡네 미쳤다 나 바쁘다 좀만 기다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나쁜 놈들 어 어 어 흥 흥 흥 덤비지 마라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평정했다 다시는 나타나지마 혼쭐 낸다 야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이거 강타서도 안 죽어도 안 썼어 왜냐면 이거 이거 카종에는 제 집에 가야된단 말이야 피가 없어서 그럼 이거 내꺼야 봐봐 제 집에 갔잖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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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먹었다 홍 홍 어 홍 홍 홍 홍 홍 홍 홍 강타를 쓰면 바보야 더 빨리 잡으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 이미 저 사람들은 저를 봤습니다 이미 저 사람들은 저를 용한테 강타를 쓰라고 피가 차잖아 용의 강타를 쓰고 진작 빼고 가야지 대머리야 용의 강타를 쓰고 빨리 가 키보드의 알 빠진 듯 용 강타 달라졌을 듯 좋았다 좋았다 내 식으로 스트레스 다 풀었다 아 좋았다 간다 역시 우디르야 가자 블루 블루를 해치러 가자 가자 일로 오셈 일로 오셈 이거 드림 일로 오셈 벙기가 피가 안 닳아 피가 안 닳아 남에게 더 맛있는 법 나의 것을 먹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글러님께서 하신 말이지 야 이거 가능하겠냐 야 2 하면 돼 대박이다 대박났다 완전 빠생 나이스 빠지자 탑에 와보세요 우리의 폭딜로 한방에 녹여버리자 그렇지 간다 달린다 황 황 황 황 황 황 황 하하하하 녹여버렸어 아 여기 왔어 좋아 이거야 동물적인 데미지 좋았다 맹수는 강하다 간다 좋아 니나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손에서 불이 나오는게 아니여 이것은 손톱이요 손톱이 이렇게 날카롭고 강력한데 어떻게 나의 손톱을 견디겠는가 오 뭐야 먹으라는 하늘의 개신가 뭐지 그냥 먹어야겠다 와 데미지 봐 데미지리구요 오케이 아 야 눈을 떴는데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여기서 싸우자 그렇지 눈을 떴다 뒤통수 공격 비켜 이럴때 페어로 그렇지 하하하하 뒤통수 공격 둥글게 둥글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북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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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ieg 쭈아 베인아 내 친구를 소개할게 남기 인사해 베인아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자 가자 탑을 밀자 친구들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자구 베인은 어디 갔을까 빨리 내 친구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CES 드세요 기마 착한 우디르는 CES를 건들지 않습니다 좋아 박치기 박치기 내 친구는 박치기가 특기야 간다 친구야 박치기 우정의 박치기 좋다 좋아 내 친구의 우정의 박치기야 와딩하나 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신속의 장아를 사야돼 간다 고고고 신속의 장아 우디는 신속의 장아가 짱이용 3위일체 캐 여기서 피도 조금 올려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템 사가자 7레벨이야 벌써 이거 롱소다 하나 사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어디 가실지 저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저는 곰랑이 저는 곰랑이입니다 누나 누나 같이 가 누나 누나 같이 가 누나 누나 르블랑 누나 칼날 부리다 부리부리 좋아 좋아 폭권 좋아 바텀 가자 바텀에 위기가 도래했다 간다 변신 변신 벡터맨 베어다 우리가 간다 벡터맨 벡터맨 힘이 솟아올라 베어가 됐어 헝 헝 헝 헝 헝 헝 헝 가빈가빈 다 잡았습니다 좋았어 탐식의 망치 한 번 싸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의 수정까지 어 잠깐만 이러면 천원 천원시면 되겠다 이러면 광예검부터 사야지 좋아 광예검부터 지존세 지금 5킬이나 먹어 야 벽궁 걸리는거 아니냐 벽궁 없나보다 선탄망치 때리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더블룰 굿 돌아가야지 틸 넣어야지 그렇지 대박났다 좋다 좋다 광예검 어 님들 광예검말고 이거 가면 개좋은거 아님 이거 가면 느려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거 가면 느려지는데 거기다 얘네들 AD 개많은데 어떻게 생각함 이거 뭐 못 도망갈거 같은데 백인같은 애들 트포가 좋아 괜찮아 트포가 좋아 맘대로 해 좋아 맘대로 고고 어어 좋아 어디래 너무 기쁘다 우리팀이 알아서 용을 먹어준다 우딜이 너무 기쁘다 우딜이 우딜이 기쁘면 곰으로 변신한다 어어 너무 기쁘다 우딜이 기쁠때 곰으로 변신한다 우딜이 화났다 늑대가 세마리가 날 공격한다 우딜이 화나면 호랑이로 변신한다 좋아 좋아 우딜이 바다로 갈거다 바다에 갈 땐 거북이 아니야 일단은 이걸 먹어야 된다 우딜이 머리를 블루로 받아버려 간다 그대로 멈춰라 좋았어 오케이 우딜이 미드로 간다 우딜이 미드로 간다 우딜이 미드로 간다 오 온다 그녀가 온다 어 아 이거 못잤는데 날 알고 있다 내가 그거 아는걸 우딜이 들켰다 우딜이 영리하다 들키면 가지 않는다 우딜이 영리하다 씨앗을 폭발시키는 방법ule 알고 있다 에어어 으으으으으으 우딜이 우딜이 우딜을 우딜의 특기 이것이 바로 곰갈협박 으어어어 도망가라 그렇지 좋아 우드리의 곰갈협박이 통했다 가자 가자 아야 아야 아유 개쎄 거북이 개 너희는 죽었다 일망타진한다 이 자식들 Q를 쓰겠지 그렇지 일부러 왔다 멈춰 그렇지 르블랑 피지컬 좋다 우드르 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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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신 어 안맞아 아 아프다 아프다 힐 힐 엄마 힐 주세요 엄마 힐 주세요 엄마 힐 주세요 엄마 힐 주세요 어 좋았어 철부지 우드르 엄마가 더 아픈데 나는 철부지다 좋아 대기 피가 없기 때문에 다 간줄 알것이다 이때가 바로 절호의 첸스다 나는 호칸의 강타도 가지고 있다 좋아 온다 적팀은 온다 우드르 미니언을 먹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기다린다 아씨 미치겠다 먹고싶다 우드르 배고프다 우드르 아 못잣겠다 우드르 인내력이 조급하다 우드르 인내력 브론즈5다 간다 오케이 왜? 저거 먹으러 간다 아 안온다 여태까지 안왔다 저놈들은 안오는게 틀림없다 빡빡아 머리 감자 빡빡빡빡빡빡 좋아 아 우디르가 먹어야되는데 시체라도 먹는다 나 엄청 됐다 다 먹었다 간다 오케이 오! 우디르 오케이 우디르갈까 우디르갈까 우디르가 탑으로 간다 바로 베인 베인 스턴 날리고 간다 관자놀이 때려서 스턴 갈긴다 간다 우디른 동물이다 간다 안 돼 아 같이 먹자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왔다 천안에는 호두과자 탑에는 바로 미니언니 있지 좋았다 하나 먹었으면 됐다 용승한 제적 고맙다 간다 간다 아씨 길이 이뤘다 이곳이 어디쯤일까 와딩 와딩 아하하하 아 오케 너희 와드는 부서졌다 바보야 일로 오겠군 적의 양상을 봤을 때 여기 깃발을 꽂아놔겠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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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전동력이 굿 꾸엉 오 직스가 오고 있다 핫 어 잘못 왔다 안된다 어 아유 뭐야 이거 아스턴 으아아 야 으 으 으 안돼 꾸엉꾸엉 꾸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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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쓸 때쯤 변신 좋았어 어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아직 위험이 간 건 아니다 왜냐면 트위치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 트위치는 영리하다 투명을 쓸 수 있다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피가 없다고 팀원들을 등한시하지 않는다 도와줘야 한다 엄마 힐 주세요 힐 힐 힐 줘 엄마 힐 힐 엄마 엄마 안돼 우리 엄마다 엄마 힐 주세요 엄마 엄마 고마워요 안돼 안돼 좋아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디를 천스러웠다 좋아 구엉구엉구엉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 사실 변신 하나 더 있다 바로 새 변신 호우 호우 오 아씨 안한다 이제 다신 안한다 좋지 않은 경험이었다 이런 세상에 새가 되는 경험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다 오케이 불러드릴게요 네 마음 좋아 좋아 늑대야 머리 감자 머리 감을 시간이다 오케이 늑대 머리를 감아줍니다 오케이 뚝배기 깨져도 책임 안집니다 머리 감는 건 무료입니다 좋아 그렇지 자몽이가 잘하네 시원해 죽겠지 그렇지 간다 아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는 건 멍청한 우디리는 하는 짓이다 난 우디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청하지 않다 간다 오 된다 이거 된다 딱 강타 막타 아싸 하하하 아싸 아싸라비야 아싸 막타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막타먹었다 오케이 대자루 뻗어 죽었다 기분 좋게 죽었다 아하하 맛있다 좋아 2600원 3위일체 3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몸빵생 간다 어디를 정신 차렸다 몸빵생 간다 오 트위치 2킬 오데스 직스가 강하군 AP가 제철이다 오케이 이거는 어 이거는 정령의 형상 가야한다 정령의 형상 간다 그 다음에 우디르 어 망원형 렌즈 간다 가자 정당한 영광 가야합니다 정당한 영광 알겠어 그럼 정당한 영광 갈게 우디르는 조언을 경청한다 그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영광 가야겠다 정당한 영광 어딨는지부터 알려줘라 어딨냐 보이지 않는다 대관절 모르겠다 가야한다 팀원들이 위기에 빠졌다 적팀 직스는 굉장히 머금직하다 꽁 좋아 꽁 대신 꽁 나 강하다 어 약하다 이런 약하다 아싸 잡았다 하하하하 아싸 가오리 아니다 아싸 우디르 아싸 우디르다 좋다 앞으로 가오리를 사용하지 말고 우디르를 사용하도록 알겠나 시청자들 간다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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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르 근데 하지마라 잘 풀려서 이정도지 원래 우디르 꼴았다 그러니까 이번판 보고 우디르 좋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리시즌에 당신의 키오는 볼만 할 것이다 좋아 어어 안간다 안간다 오 지금 우디르 승률 10위건대임 그러면 1위건부터 9위건을 써라 뭐하러 우디르 하냐 더 좋은게 10개 이상 있는데 좋아 뽕뽕뽕 간다 위기에 빠졌다 가야한다 으흐흐흐흐 직수 잡아야지 으흐흐흐흐흐흐흐 꽝 하잉 그리고 잠깐 빠져 벙 우오 나는 우디르 호호호호 허흐흐흐흐 안된다 안된다 머리통 하늑 하누 야 지졌어 뭐야 이거 데미지 봐 미쳤어 뭐야 데미지 개쎄다 우디르 까비까비 좋아 1800원 모았다 아까 전에 친구가 뭐라 그랬지 나의 친구가 정당한 영광을 가라고 했다 정당한 영광 간다 여기 있다 이것과 오 뭐야 돈 왜 이래 아 모르겠다 아이템 못산다 아이템 못산 여기까지 산다 소라카님 위험해요 소라카님 그것은 위험한 길목입니다 과연 내 친구들을 믿는다 우디를 하늘에서 지켜본다 오 르블랑 잘했다 좋아 간다 내 주특기는 미니언 따라잡기다 개 섞어라 미니언들 우디르는 S라인 S라인 좋은 우디르니까 지켜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초패 싸기 타워 금글 거주기 지원하지 타워야 오와 야 가지마 위험해 파턴 밀러 가자 오 우디르도 우디르도 이거 좋아한다 우디르도 이거 좋아한다 오케이 우디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먹었다 강타를 쓰는 우디르는 비겁하다 그건 안된다 하지만 평타를 먹었기 때문에 우디르와 우디르와 서피오라의 사이는 멀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띡없네 하하하하 우디르 겁이 없다 그런 의미인가 오케이 간다 스턴 여기서 날 죽였다고 생각했지 그것은 오산 너의 착각 날 죽였다고 생각했지 그것은 오산 스턴 거북이 좋아 빠지면서 날 잡아보시지 힐 오케이 오오 안녕하겠으른데 간다 호이 턴 엉 거북이 스턴 W 거북이 힐 힐 엄마 엄마 거북이 힐 곰 거북이 엄마 잘했어요 엄마 쟤는 잊어요 엄마 저만 생각하세요 나는 질투많은 우디르 간다 아 이거 어떡하지 엉 어 안돼 안돼 도망가야 돼 어 개피 어 복박 엉 하하하하 야 개 섞어라 이 자식 개 섞어라 상황은 역전되었다 넌 정말 느린아이구나 일로와 머리덩 대 꽁 꽁 아 앞에 막아 못쓰게 으하하하 못썼다 꽁 아하하하 으하하하 내가 앞을 막았다 길막의 제왕이다 나는 좋아 오케이 우디르랑 소라카는 천생연분이다 대박이야 조심조심 타워 긁으러 간다 간다 오케이 오 우디르가 도와줘야해 어 뭐야 르블랑 혼자서 잘한다 다 컸다 뭐야 너 그러다 죽어 어 빠진다 살려줘 살려줘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거는 너다 르블랑 살려줘 르블랑 도망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너라도 살아야된다 와 소라카 엄마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엄마 야 엄마를 절대 절대 죽여선 안돼 야 좋다 좋다 와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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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이렇게 누워계시면서도 아들한테 어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죽었다 와 엄마 엄마 정당한 영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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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템 짱 많다 좋다 잡을 수 있겠냐 잡을 수 있겠냐 어 어 어 엄마 엄마 얼망 얼망 어 얼망 갈래 간다 얼망 갈래 이거 짱 좋다 체력도 올라가고 느려져서 우딜이랑 궁합이 짱이다 이거 가면 어 얼건의 모자람을 여기서 채울 수 있다 좋아 오 바론 바론 머리 감겨준다 바론 머리 감겨줄게 고겨 죽여 고겨 안죽인다 발톱 깎아지자 바론 발톱 깎기 오 고맙다 도와줬다 이 은혜 잊지 않는다 아 고맙다 직스 우리편 좋아 오케이 조심조심 우딜을 탑 먹으러 간다 우딜을 탑 간다 팀원들 조심해라 엉 엉 엉 엉 엉 쟤는 베인이다 이런 베인 베인 망덕한 놈 엉 너도 걸리면 죽는다 아 님아 죄송 사과했잖아요 님아 아 씨 우딜을 뚜벅이다 베인은 못 이긴다 아 억울하다 이기고 싶었다 1750원 이거 살걸 이거 사면 빨라져서 잡았는데 하지만 우딜을 복수 루시안이 해준다 우딜을 하늘에서 지켜본다 우딜을 지켜보고 있다 루시안 파이팅 잘한다 세나의 복수는 우딜의 복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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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딜을 루시안 좋다 아 소라카 죽었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와 내가 있어야 한다 우리팀에게 아이고 사고싶다 하여튼 이게 막는다 팔면 되는거 아닌가 안된다 오 피오라카 아 뭐야 뭐야 억제기 억제기 다 민다 너희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바보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김 주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전 사실 두루미였습니다 오케이 엉 엉 엉 엉 냅둘야 된다 이건 르블랑꺼다 엉 엉 엉 탑을 밀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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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님 마나가 없으시네요 님 이제 W 못쓴 머리 깜짝 머리 깜짝 머리 깜짝 어 치셨네 머리 깜짝 머리 머리 야하하하하 야하하하 직스 마나 없다 좋아 밀자 밀자 파워 등 뒤로 돌아가서 파워 등 긁어주고 오케 넥서스 파기 넥서스를 팔아 오 오 우딜을 벽궁 맞고 싶다 우딜에게 벽궁을 써줘 오 좋았어 좋아 이겼습니다 좋아 3연승을 우딜으로 우딜으로 3연승을 거둡니다 아이고 자몽이가 별풍선 100개를 이런 세상에 자몽아 고맙다 자몽아 고맙다 자몽이는 우딜을 좋아한다 자몽이는 우딜을 좋아한다 자몽아 우딜가 노래 불러준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호딜 변신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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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새 변신 난 우디르가 아니다 날 우디르가 불리지마 간다 형 재혁이가 킥배달래 재혁이? 재혁이가 누구야